여러분 안녕하세요. 왜 그 회식절에서 사장이 직원들 그 격려차 나누어주는 그런 로또에서는 죽어도 그 당첨이 안되는 걸까요?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선물한 그런 로또에서는 왜 그렇게 대박이 또 잘 터지는 걸까요? 오늘 이것 그 풍수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미국에서 그 딸에게 복권을 준 여성이 있었습니다. 딸은 그 이혼 후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. 어머니가 뭔가 좀 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던 거죠. 선물을 하게 되는 거죠. 복권으로. 그리고 이 어머니의 그 선물은 딸에게 큰 그 대박을 안겨줍니다. 그리고 그녀는 이제부터 그 딸이 동걱정으로부터 완전히 그 해방이 돼서 행복하게만 그 살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어머니의 그 가슴을 가난했던 복권 당첨 이전보다 더 큰 고통으로 끌고 간 것은 누구나 그 부러워했을 바로 그 딸에게 준 복권 당첨의 그 행운이었던 것인데요. 참 아이러니입니다. 이 행운이 또 저주가 됐으니까요. 왜냐하면 딸은 그 모든 돈을 사치와 또 향락에 퍼부셨고요. 아무도 이런 딸에게 조언도 또 그녀를 자제시킬 수도 없었습니다. 그녀의 그 딸은 알콜 병동에서 초라한 그 일생을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. 물론 이미 그 거액 당첨금은 다 소진된 상태고요. 유럽에서는 그 자신의 생일인 12월 그 31일 날 딸로부터 그 선물로 받은 복권 때문에 억만장자가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3일 후에 새해 그 1월 3일 날 자신이 그 딸에게서 받은 이 복권이 기적같은 그 대박의 당첨이 된 것을 TV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. 세계적인 거액 복권 당첨자의 사례에서 빈번히 그 발견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선물한 복권에서 자주 나타난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준 그 복권에서는 당첨이 되더라도 그 끝이 그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좀 풍수의 그 원리에서 이 대박과 행운을 암시하는 이 편제의 기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. 편제의 기운이라는 것은 물이 그 마치 아래로 흐르듯이 그런 순방향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. 오히려 그 나무가 뿌리에서 그 힘차게 그 수직으로 위로 그 상승하는 그 방향이 바로 편제의 그 기운이 강한 그런 방향인데요.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에게 준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. 편제의 기운이 강한 그런 경우죠. 참고로 우리나라 그 복권 역사상 앞으로 그 깨지지 않을 400억 로뜨 당첨자인 그 춘천의 경찰 아저씨도 자신이 그 심부름 보낸 그 젊은 의경이 그 사다준 그 복권으로 대박이 났었잖아요. 우연의 일치일까요?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